2.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여기 옆에 앞에 뒤에 분들 모두 다 진짜 어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 영광이에요 엄청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저희 명품 축제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인천은 어른분들이 좋아하고 한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또 저희 두 구단이 이렇게 축제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이제 저희 두 구단을 알리고 좋아할 수 있게끔 매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무대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? 아 잠아요 잠아요 잠 준비해 주실 거죠?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를 그대로 모아서 저희가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죠? 민아씨?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저희 두 구단만의 선선한 날씨에 어울리는 두 구단의 음색으로 저희 첫 번째 원더랭 저희 첫 번째 앨범 원더랭의 수록곡이 네 늦게 가는 점 들려드릴게요 네 일부 부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